로또 분양 당첨을 위한 청약 열풍,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 기간이 중요한데요. 청약할 때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줍쇼!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청약할 때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지인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청약할 때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 53조에 나와 있는데요. 조문을 한번 읽어보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호는 1호부터 10호까지, 10까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달려있는 다만하고 달려있는 단서 있죠? 이 단서는 제가 6호를 설명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첫 번째 경우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 형제, 자매가 나누어서 공유 지분을 받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까먹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청약 신청하고 나중에 통보받으면 그때 알게 되는데 하지만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보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회 행정구역. 이때 면회 행정구역은 수도권은 제외합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죠. 이 지역에서 본인이 살다가 이주를 한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았다면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겠죠. 보통은 부모님일 거예요. 그 피상속인이 거주했다면 그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한 집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인데 또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 주택이 사용 승인된 지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입니다. 앞서 제가 지인이 저에게 질문했다고 했는데 그 지인이 이 경우입니다. 그 집은 중국 연도가 1979년이더라고요. 40년 된 집인데 시골 집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경우에서는 그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주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 가지 경우에서 모두가 단독주택이라는 것 공동주택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요건을 갖췄다면 역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니까 제가 읽어만 드리면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집을 지어서 분양을 완료했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역시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에 마찬가지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읽어만 드리면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거나 아니면 사업 주체가 정부 시체계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하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집을 쓰기 위해서 집거나 받은 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해서 집을 지었거나 공급받았다면 이거는 봐줄게라는 거예요.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이번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굉장히 작죠.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야 됩니다. 하나. 두 개 이상 되면 안 되죠.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건 조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60세 이상의 직계존석 그리고 직계존석은 배우자의 직계존석도 포함이 됩니다. 이 직계존석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주의할 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건 맞는데 이제 우리가 청약가점 계산할 때 부양가족 점수 있잖아요. 부양가족. 이 부양가족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석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존석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모두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노후 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후 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서는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죠.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특별 공급 받는 건데 부모님 집이 있다면 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서류상 주택으로 기재는 되어 있는데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아니면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아니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때 나중에 이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그 주택을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용도에 맞게 서류를 정리하면 이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무화과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화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에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명 부분은 쉽지 않겠죠.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형 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28조는 민영주택 일반 공급을 말합니다. 그 말은 곧 특별공급이거나 공공분양, 국민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민영주택 일반 공급 창약할 때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이러한 소형 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라면 이때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가점 계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꼭 주의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소형 저가 주택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겠죠.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 공급일 현재 존영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소형 저가 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 가격이 8천만원 그리고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부양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가격은 주택 공시 가격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소형 저가 주택 등의 가격 산정 기준을 한번 표로 살펴보면 표에 나와 있죠. 만약에 입주자 모집 공급일 후에 이러한 소형 저가 주택을 처분했다라고 하면 입주자 모집 공급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만약에 입주자 모집 공급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상태라면 이때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 중에서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한 가지, 부양권 같은 경우는 공급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때 선택 분목은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좀 나눠 놓는 이유가 뭐냐면 무주택, 이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 처분을 해버렸거나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급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할 때 그때 기준되는 주택 공시 가격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참고적으로 표에 나와 있겠지만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때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해당 분야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제27조, 제5항은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을 말하고요.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이 부분은 미분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 및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 따라 미분양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단, 원분양자가 아니라 이 미분양된 분야권을 매수한 사람은 전매를 통해서 매수한 사람은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 4월 29일 이후로는 재개발적 원축에서 로또 분양 당첨을 받기 위한 청약 가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무주택 요건이 중요한데요. 혹시 청약하실 때 본인 기억에도 없던 전혀 알지 못했던 주택이 툭 튀어나왔다라고 하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0가지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 잘 체크하셔서 청약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